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차수받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같이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토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된 말씀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교회를 열방이 몰려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237 플랫폼으로 세우셨고 이 언약적 비전을 위한 응답 시스템으로 올해를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삼아 헌당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23년을 237 나라 선교회 원년으로 삼아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리스토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그리스토의 절대 제자로 세우는 나중 영광의 비전을 또한 우리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중 영광의 비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사명을 분명히 붙잡는 가운데 이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 도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라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직에 있는 자가 직인을 찍어서 공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선포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고요 또 이루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이 이제 1월 26일인데 아직 채 1월이 다 안 갔죠 1월이 채 가지 않았음에도 교회적으로는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러한 응답들이 성취의 응답들이 마치 스룻밥의 성전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어쩌면 볼품 먹고 부족한 저의 사역과 저의 개인적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고 있으니 보여지는 것이 더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삼시 플랫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이 되면 저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 거기도 굉장히 크고 잘 돼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과 각 기관의 어떤 사역들을 탐방하러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이루어지고요 제가 올해부터 새가족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올해 맡으면서 지방에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로 연락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자기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역 가운데 특히 새가족 사역에 대해서 막막한 점이 있다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 예원교회 새가족국 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되어서 혹시 이런 새가족 사역에 대한 자료나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겠냐 문의가 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더 말씀해달라 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연락달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예원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다라고 이런 연락도 주시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고요 우리 교회 온라인 컨텐츠만 하더라도 청년회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들도 저랑 대화하다가 요새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왜 나한테?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새가족이 광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에 그땐 지방의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여의치 않고요 온라인 컨텐츠도 이제 전무한 상황에서 어쩌다 우리 예원교회 고등부의 예배와 컨텐츠들을 함께 보게 되었고 올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예원교회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이제 면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진짜 그때 당시 2000년 2020년 초반에 우리 예원교회 랩루트도 안 보던 고등부 컨텐츠를 조회수 많이 나오면 70, 60건 나오고요 적게 보통 한 30, 40건 그 중에 하나는 제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하는 제꺼 그 다음에 뭐 걔 꺼 빼면은 뭐 우리 교회들도 안 보는 컨텐츠를 이제 지방인 한 랩루트가 그 컨텐츠 온라인 시댁 가운데 보고 교회로 또 등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우리 교회 사역들이 나는 그냥 나의 기관에서 나의 부서에서 나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을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요즘입니다 그리고 뭐 라스천 본당 헌당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매주마다 들으시지만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이 포럼하시는 그 헌신자들의 포럼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어지고 또 이게 진짜 반드시 되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늘 들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응답들이 아직 이럴 채 가지 않은데 이 정도면 올 한해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나 이제 기대되어지고 말 그대로 설레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인에 탑승한다라는 말 물론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얼마인지 확인 안 해봤는데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얻게 되니까 너도나도 이 코인 투자에 발을 담기는 걸 보고 코인에 탑승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어떤 잘될 것 같은 일 내가 숟가락을 얹거나 발을 얹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작품이나 어떤 기업의 인지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내 내가 마음으로 응원하고 동참하는 것을 보고 코인에 탑승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원교회 성대님들은 어떤 코인에 탑승하셔야 되느냐 나중 영광의 비전 코인에 이 시간에 다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탑승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함께하고 그 사역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코인에 탑승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나의 마음도 여기에 향하도록 내 마음의 방향을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올 한 해 뭐 2022년 1년 한 해만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며 우리를 항상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표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보는 그러면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함께 동참하셔서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다서게 되시고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장구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즉 가나한 땅을 지칭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그저 이제 수사적인 표현만이 아닌 것이 실제로 꿀은 가나한 땅의 토산품이어서 야산 등지에서 굉장히 많이 채취되어지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 그 땅에 나타나는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주요 수축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젖은 그 가나한 땅이 목축하게 참 좋은 지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는 소와 양아 같은 그 가축으로부터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품복 우유와 치즈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라고 말하냐 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의 이제 이제 비옥한 지대와 몇몇 곳의 이제 그런 땅들을 제외하고는 가나한 땅의 전역은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불모지도 많고 광야지대가 너무나 많아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너무나 많은 땅이 이 가나한 땅입니다 농사지기가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절에서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왜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언약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풍성함이고 무엇이 풍족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다른 것도 복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임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기는 모든 생물을 다 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그 무엇보다도 나무는 땅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이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나무에게 풍성한 물도 복이고 풍족한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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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복이지만 축복이지만 그 물과 햇빛이 복이 되는 조건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땅에서 뿌리가 뽑힌 이 나무에게 물은 그저 썩어가게 만드는 아픔일 뿐이고요 햇볕은 자신을 바짝바짝 마르게 만드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많이 가게 되어지는데 갈 때마다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진짜 저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저 수조 안에 있는 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육사가 정성껏 돌봐주죠 매일마다 영양상태에 딱 맞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은 없는지 진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우리 안에 환경 수조 안에 환경들도 동물에게 최적의 환경 어떻게 하면 야생 그 환경 상태를 보존할 수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죠 어쩌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만족함이 있을까 진짜 저 동물들에게 만족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하게 되고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왜냐 동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연환경을 마음껏 자유롭게 뛰고 날고 헤엄치는 것이 동물에게 참된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낚게 하겠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치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그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해야 될 고민과 갈등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옳은 길일까 무엇이 좋은 길일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얼마나 빨리 이 문제와 사건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내가 얼마나 빨리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버릴까 내가 얼마나 빨리 나의 입술과 나의 영과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문제와 이 사건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해야 될 갈등이지 그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지 다른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다른 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다른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까 돌아갈까 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원래 상태가 그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기본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즉 이 땅에 매겨진 기본적인 세팅값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애국당과 같아서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땅에는 마치 나일강의 그 풍성하고 풍부한 물이 있어서 더 나은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 물을 그 풍성한 물을 나의 논과 나의 밭에 대기 위해서는 끝없이 관계작업을 해야 되고요 수로를 파야 되고 수로를 파서 내 농지에 물을 대줘야만 농작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로 파보셨습니까 전 안 파봤습니다 엄청 힘들다고 해요 군대 가서 수로 파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물을 끌어올 수 없는 땅이라는 것으로 그 땅에서 거두게 될 농작물과 소출과 곡식이 전적으로 누구에 달리느냐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땅 즉 우리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보존하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돼서 말 그대로 천연의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땅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농사를 지울 수 있고 풍요를 기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늘께서 때와 심하다 적절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당에서 했어야 했던 것과 같은 내가 물을 길어와야 되는 수고와 노력 없이도 농사를 지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삶 우리의 땅 우리의 결과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해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면 그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꽉 붙잡고 붙들고 계신다면 올 한해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수영을 빗대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의 힘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하고 하는 그 힘을 주면 줄수록 물에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마치 물 위에 너무나 평안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함을 맡길 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빼는 것 이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배워보시면 힘을 뺀다라는 것이 힘을 아예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아예 안 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 말하냐 자 허리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딱 몸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영할 때 허리에 힘을 줘서 몸을 딱 일자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차면 앞으로 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발만 차면 갑니다 좀만 더 되면 이제 스토크를 치면 앞으로 빠르게 가게 되죠 저는 발은 칩니다 스토크를 하면 물을 먹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어쨌든 수영할 때 힘을 뭐냐 힘을 빼고 난 다음엔 내가 진짜 힘을 줘야 되는 곳에 힘을 이동시켜서 그 힘을 주라는 거죠 어떤 힘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께 맡기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나를 찾는 힘 그것을 누리는 힘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 이 힘을 찾고 이 힘을 주고 이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힘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바로 성삼이 하나님의 인재하심 속에서 주시는 오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아홉 가지로 나에게 세팅하고요 삼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가슴에 담고 목해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랩런트를 살리는 이 응답을 내가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셔서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 나의 만남의 보좌의 축복이 오늘 나의 가정과 오늘 나의 현장과 오늘 나의 산업과 오늘 나의 모든 것 위에 오늘 나의 스케줄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모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까지 다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오늘 있었던 나의 사건과 나의 갈등과 나의 문제와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만남을 여러분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시고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응답 24의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 누림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 누림 13제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져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고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이른 비란 양력 10월에서 11월경에 팔레스틴 지방은 파종기에요 곡식을 뿌려야 되는 시간 그래서 그때 건기 동안에 완전히 메마라버린 이 딱딱해진 땅을 이른 비가 내리면 적셔져서 농부가 갈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로써 이때 당시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의 결실이 더 풍요롭고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이 내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따라 이렇게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의미하느냐 시시 때때로 성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피로적절한 그 은혜 그걸 나타내는 말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단 한 순간도 유지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의 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지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원교회의 성도님들만큼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매번 느끼게 되는 게 뭐 일례로 송구영신예배만 하더라도요 2020년 송구영신예배는 온라인을 드렸고 19년 송구영신예배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오전 6시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빨리 왔다 9시에 오늘 룸툰한데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보니까요 12월 30일 밤에 오시더라고요 밤에 와서 내가 앞자리 좋은 자리 은혜 받기 내가 좋은 자리 앉겠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작년 중반이었습니다 중반에 예배회에 예배회에 100명 이하의 인원 제한이 걸려서 돈당 커버넌트 홀에 99명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명단만 매주 작성해서 명단으로 아예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명단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그 명단에 안 들어가게 계신 권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명단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제출한 적 없는 명단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 하시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니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분주해져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으려고 내가 더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인가요 또 한 번은 제가 지난 15일 토요일에 제 인생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신랑이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올해 마흔이거든요 작년에 작년 작년 올해니까 이제 마흔에 했네요 딱 마흔에 참 하면서 야 정서인국사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그 주간에 이제 그래서 제가 모교사회차정 훈련 때 이번 주에 이제 누구 어느 교구에 어느 권사님 아들 결혼 캠프가 있고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영적 싸움 싸워주세요 라고 말하니까요 그 교구에 있는 성분들이 뭐라 말씀하시냐 아 목사님 어떤 말씀 주실까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 결혼식입니까 자기가 말씀 받습니까 신랑 신부가 말씀 받는 거고 거기는 하객들에게 영적 메시지 하는 건데 자기들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은혜 될지 기대된다라는 처음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당일날 주례하고 캠프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같은 교구 식구들이랑 피로원장으로 이동하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인데 왜 그 나이 많으신 40, 60, 50 그분들이 은혜 받습니까 신랑 신부는 물론 은혜 받았지만 그렇죠 부목사가 서는 그 결혼식 주례 제가 한 8분인가 했습니다 10분 빨리 끝내라고 해가지고 전 처음이라 빨리 끝내라고 했었다가 빨리 끝내야 된 줄 알고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내 그 말씀 그 짧은 말씀에서도 너무나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고 말씀 들었을 때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인데 하물며 다미 목사님이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받겠으며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만큼 철저히 따라가는지 말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게 은혜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진짜 2020년 한해 내가 말씀 삼아하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누림의 삶을 사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전히 말씀을 누리고 오직 말씀 앞에 내가 서겠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237 플랫폼이라는 언약적 비전과 이를 위한 헌당경제 회복이라는 응답 시스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영적 방향이 바로 본당 헌당과 70인 제자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도전과 실천을 방향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받고 비전으로 삼자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언약적 비전으로 삼으시고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응답받아 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보고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먼저 본당 헌당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막 크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화려한 걸 요구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학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마련느니라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레바 눈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요 그리고 내부는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포로 귀화하는 백성들이 그럴 여건이 전혀 안 되고 내 형편과 상황으로는 이건 도저히 감당이 못하겠으니 그러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밀어둔 겁니다 당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가져다서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서 기뻐하겠고 거기서도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중심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스트 천 천만원에 천명 하니까 아니 너무 금액이 높은 거 아니야 계속 해왔는데 또 천만원이나 하라고 예전에 뭐 한구자 1인 한구자 할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나 부담된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일이 내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 하면 아 잘했네 잘됐네 뭐 되어지겠네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금 산에 올라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백향목이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과 지금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본당 헌당에 사명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을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 왜 기도하라는 거냐 재물 얻을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본당 헌당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천만 원의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서요 처음에는 그럼 내가 지금 믿는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 탑승할까? 라고 생각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의 수익과 지출이 있고 그 지출을 세밀하게 파악해보고 점검해보는 이 시간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어떤 사치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과하게 나가는 것 같은 거는 다른 걸로 대체하는 식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섰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치 그럼 그렇게 하면 그 금액을 꾸준히 매달마다 헌금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금액이 계산이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 규모로 대출을 끌어올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집사님은 정말 가정의 경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서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매주 말씀을 들으니 마음엔 지민이 되고 부담이 된다 라고 포럼을 하시길래 그분과 포럼하면서 집사님 다른 것보다 집사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산업인들 남자 성인들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라 이분들이 정말 산업과 경제 축복받아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꼭 내가 내가 라스턴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가고 함께 감당해 갈 응답이라 생각하시고 중복이도 해 주시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할 재물과 능력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주신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면 된다라고 건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앞에 나 혼자 도전하고 나 혼자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원교회가 함께 응답받고 예원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응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절대로 어느 선수 혼자 활약한다고 해서 그 팀이 우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수단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그 팀이 우승에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본당 헌당의 사명 앞에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명 성취량이 나아가는 걸음걸음 하나 속에 감사가 발견되고 감격이 발견되어져서 이 응답이 오게 될 응답이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전체 성분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70인 제자 운동을 마음에 담으시는 가운데 각자 있는 현장에서 생명사라는 말씀 운동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오시는 이 새가족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각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갈등 사업과 경제의 한계들 속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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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구나 아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새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숨기고 있는 그래서 개인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나의 삶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쇠로는 안 열리니 열쇠를 뭐하냐 열심히 갈아보는 겁니다 맞을까 싶어서 열쇠를 막 주저해보기도 하고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내 방법 내 배경 내 지식 내 능력을 기울여봐도 그 문제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기로 나올 힘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께서 다 끝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말씀이 그들의 귀의 심령에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왁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정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말씀운동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개인과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전도운동 가운데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해 그 누구보다 말씀을 누리시고 그 누구보다 말씀성취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왁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응답이냐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부신자들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응답의 증인이 성경 속에 있는데 바로 누구냐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노리고 말씀을 청중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이삭에게 이방인 블레세트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부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3.7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의 모든 가정현장과 산업현장에서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